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새벽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채널을 자주 듣게 됐는데요. 듣다 보면 유난히 공감이 가는 사연이 있기도 하고, 제 부부 생활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써서 올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면 속상한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 이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 돌식남입니다.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친구들에 비해 많이 버는 편입니다. 연소득으로 따지면 3억 정도 됩니다. 월로 따지면 평균 세후 1,500 정도 되죠. 많을 땐 조금 더 많고 적을 땐 조금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가 자유롭다 보니 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지방에 내려와서 자가 4억 아파트에 외제차 한 대 정도는 끌고 다니고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는 평생 낳을 생각이 없어서 와이프와 합의했고, 부모님은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성화이시지만, 제가 그냥 버티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만 잘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제 소득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와이프와 이혼을 결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결코 적지 않은 수입에 형편이 어렵지도 않아서 와이프랑도 큰 싸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함께 지내면서 생기는 불만도 제가 참으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진 제 와이프와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개발팀의 막내로 일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와이프는 회사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되어서, 월급이나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몇 번 나누다 보니 친분이 쌓이게 됐습니다. 처음 먼저 말을 걸었던 건 와이프였어요. 와,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셨네요. 책임님처럼 영수증이랑 관련 서류들 착착 정리해서 보내는 사람도 없을걸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건 꼼꼼하게 맞춰놔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요. 덕분에 제가 항상 개발팀 정산 때마다 수월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 뭘요? 아, 그럼 수고하세요. 잠깐만요. 책임님, 오늘 저녁의 시간 어떠세요? 지난번에 물어보셨던 보험 상품이랑 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업무 시간은 좀 그래서... 한두 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재테크 관련 이야기에서 서로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매번 저녁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성도 비슷하고,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라는 점이 서로 잘 맞았죠. 서로 거의 미쳐있다시피 매일 만났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땐 다 읽기도 버거울 정도로 서로 톡을 주고받고, 저도 와이프를 많이 사랑했지만, 와이프도 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와이프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었기에, 늘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로움도 많이 타고, 저에게 의지를 많이 했죠. 저 또한 부모님과 사이가 썩 좋지 않고,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지냈던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받아줬죠. 이제 진짜 자야겠다. 잘자. 응, 오빠도 얼른 자. 피곤하지. 내일 출근할 때 만나서 같이 들어가자. 알겠어. 너도 따뜻하게 하고, 푹 자. 매일 밤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못 참겠다고,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또 오고, 그렇게 통화하다, 또, 이젠 진짜 잘자 하고 끊으면, 또다시 몇 분 안 돼서 전화가 오고, 몇 번이나 이렇게 전화했을 정도니까요. 제가 한숨 잔다고 얘기하고 자고 일어나면, 톡이 수십 개가 와 있더군요. 하지만, 부담이 되거나 싫진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때는 제가 월급이 더 적어서, 아내가 자주 계산을 했었거든요. 제가 자존심 상해하는 기색을 내비치자, 아내가 먼저 데이트 통장 얘기를 꺼냈어요. 자, 카드! 이게 뭐야? 매번 내가 계산하러 갈 때마다, 오빠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 만들었어. 여유 생기는 돈 각자 입금하고, 계산은 오빠가 하자.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해? 그게 내가 마음이 더 편해서 그래. 요즘 보니까, 나 만나느라 적금도 많이 못 넣고 있잖아. 우리 둘 다 이제 정신 차리고, 효율적으로 지내야 돼. 그러네. 우리 너무 빠져 있었다. 그치? 그럼, 나는 지금의 우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우리 모습이 더 중요해. 대신, 그때까지 우리 알콩달콩 잘 만난다고 약속해. 알겠지? 사소한 것에 마음을 쓰고, 이후에 데이트 비용까지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와이프에게 또 한 번 반하게 됐습니다. 와이프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서로 바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연애를 3년 정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와이프를 만나면서 회사의 규모도 점점 커졌어요. 제 밑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아졌고,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죠. 틈틈이 회사 몰래 외주 일을 하면서 포토폴리오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 매일 밤을 새고, 집에 가서도 남은 일을 하다 보니, 문득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자기야, 나 이 회사 그만둘까? 왜? 무슨 일 있어?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 안 그래도 윗선에서 말이 많던데, 힘들어서 그래? 아니, 그냥 매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자기 만나는 시간도 없는 채로 일하는 게 싫어서 그렇지. 나는 괜찮아. 우리 서로 미래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연봉도 더 오를 텐데. 그 말은 우리 서로 미래까지 계속 만나자는 거야?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맞는데, 누굴 만나려고? 나랑 결혼해야지. 벌써 연봉 걱정하는 거 보면, 마누라 다 됐네. 남편이 얼마나 벌어올까 걱정부터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해서 번 돈,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거니까. 알지, 당연히 알지. 우리 여보가 얼마나 꼼꼼하고 현명한 여잔데. 항상 고마워. 정말. 가장 힘들고 고민이 많았던 초년생 시절, 와이프는 저에게 큰 의지가 됐고, 저는 든든한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는 제 성격 덕분인지, 밖에서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나이도 30대 중반이 되어가자, 저는 슬슬 와이프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워낙 둘 다 꼼꼼한 성격이라서 결혼 준비는 수월했고, 양가 부모님 도움 전혀 받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이라 얼굴만 봐도 행복했고, 남들과 다름없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이 끝나면 집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술을 자주 마시는 성격도 아니고, 다른 여자와 바람도 안 피우고, 크고 작은 사고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점심을 먹거나 하면,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디야? 혼자 노는 거야? 아니면 누구 만나는 거야? 아니, 그게 왜 궁금해? 물어보지 마.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어, 그날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아는 지인 만나고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점점 제가 쓰는 돈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경제권을 자기가 담당하기를 원하고, 저에게 카드만 줄 테니 카드만 쓰고 현금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현금은 비상금으로 쓰고, 평일에는 카드로만 쓰라더군요. 불필요한 것에 돈을 많이 쓰면 한도 설정할 거라고 약간 협박식으로 말해서, 처음에는 귀엽게 넘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와이프보다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지도 않거니,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보면 늘어야 할 것 같은 거에요, 그래서 어떤 매력이 부족한, 한글자막 by 한효정